안녕하세요 문화창료입니다 분석심리혹 자료요청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분석하다 보면 아 이런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고객사의 자료 요청 및 요청 자료를 관리기약하기 위해서 목록화를 해야 되는데요 요청자료는 뭐가 있다 그럼 담당자는 누구 요청인은 언제 요청기한은 언제까지 수급일은 언제 받았다 등으로 상세하게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를 하고 다 본 다음에 다시 되돌려 줄 수도 있는 거고 복사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관련된 건 고객사든 아니면 pm이든 이쪽에 요청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